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먼저 죽게 된다면 남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근데 방금 이름 하나가 생각났어. 윤지영 씨 그저 보고 싶었다. 그저 안고 싶었고 그저 잡고 싶었다. 같은 편 하자면서요. 그럼 같이 가야지. 우리 둘은 좋은 시절까지 함께 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그 좋은 시절이 오겠어. 반드시 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좋겠지.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그녀는 어떻게 했는데, 아니면 그냥 상황이 안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